고향을 나온 병원 대기하기 쉽지 않은데 저희 딸도 집은 영등포인데 집사람이 병원을 청담동으로 했어요 어서 태어나면 청담동이라고 얘기하라고 똑같은 거야 지금 어쨌든 고향은 을지 땡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1번 오 마법소녀 오렌지 케라네 오렌지 케라네 오케오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룹입니다 히끔히끔 날 보는 난 눈이 닿아버리겠어 어떡해 어떡해 부끄부끄부끄럽게 들어줘라 쳐다보면 어떡해 어떡해 내가 그렇게 나예쁘니 얼마만큼 나를 좋아하니 하늘을 뜬 별만큼 보다에 속은 만큼 꽉 찬 느낌인거니 이제는 넌 몰라 난 몰라 천범범범벌 말해줘도 몰라 몰라 사랑인지 뭔지 그 심정이 미칠 듯이 궁금해 소란해 소란해 내 가슴에 훈련듯이 소란해 몰라 책임자 책임자 나의 책임자 나의 책임자 나의 책임자 나의 책임자 나의 책임자 혜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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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특하네 독특해 독특합니다 오늘 되게 좀 이상해 난 아까 느꼈지 아니 이 춤이 이건데 계속 이래서 난 냄새라니까 신났더라고 그래요 미안한데 한 30kg는 나가요? 제가 36kg에요 이거 봐 36kg면 어쨌든 군면제에요 주리씨 군면제에요 몇 킬로차 36kg였어요? 초등학교 2학년 2학년은 너무해요 눈 뜨지마 무서워 지금 표현하게 뜬거에요 부드러워요 화장이 좀 해서 그래요 그래요 땡큐 자 강성범 준비됐죠? 준비됐어요 롤레 돌려 주세요 신성 태클을 걸지마 자 이분 얼굴형 굉장히 남자중에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진성씨 네 상남자 진성씨 태클을 걸지마 어머니들께 꽤 인기있는 노래에요 지금부터 뛰어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하! 이래저래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하! 하! 앞만 보고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상남성범씨 상남!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.. 대단합니다 네 진성씨 상남자 예예 상남자에요 상남자 진성씨 안녕하십니까 예예 한번 또 출연해 주셔야죠 좋아요. 진성 씨 기다릴게요. I'm waiting for you. 이어서 다시 우리 혜인이예요양과 양하영 선배님입니다. 준비됐죠? 네. 멈춰. 오. 야시비. 한영의 누구없소. 이 누구없소는 저희 도전천공의 정말 단골 노래죠. 그렇죠. 여보세요 거기 누구없소.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갈려있소.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. 여기로 귀 기준한 Sal해주세요. 창문 날씨 didn원 challenges call them geleAD.